안녕하세요. 박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강연가요제 출신 교수입니다. 강연가요제 출신 가수가 여기 김해까지 봉연하러 오셨습니다. 와, 현재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미남가수 대한민국 가수 중에 제일 잘생기지 않았나 우리 집안에 조용필 오빠 애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생기신 우리 박현가수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박수를 열심히 잘 치시는 분의 CD 드리면서 우리 박현가수님의 박수 박수 바른다 좋아 이미 멀어져 서구르 흘러가 한 곳으로 웃음 음 그룹 투 그룹 저녁 내 맘처럼 정체없이 떠돌다만 어느 기스에 자 박수는 힘차게 갑시다 보고싶은 얼굴들 하나둘씩 떠오르며 그 어둠한 맹매였던 그 어둠 찾아 나서내야지 바람아 불러라 길을 떠나자 어차피 너도 무스럽지 않을 거야 바람아 불러라 어차피 떠나자 저 구름을 흘러나가는 곳으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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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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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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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나름 즐거운 세상 울어라 하세요 영원한 나름 행복한 나름 즐거운 세상 영원한 신규 행복한 나름 즐거운 세상 ns 우리의 이 길에 사랑하는 도로로 희망을 이 영혼을 기다려 절반 타 실로짓하냐 낯설거리 이 해외에는 환경이 거쳐져 하늘과 내 눈으로 하늘과 내 눈으로 하늘과 내 눈으로 하늘과 내 눈으로 하늘을 하늘과 내 눈으로 짐과 운명 살고는 꽃이 피는 땜에 놀아보나 내 사랑하는 소리는 공부를 하자면 너무 웃고 속속하는 우리를 봉으로 뵙면 너머지 만나는 그는 행상이 울기 때론 화철을 할 거야 하나 둘 셋 해야 해 해야 해 나는 역할이야 자! 불가능치 않다! 이제 돌아갈 거야! 더 무력차장 야야 해 여러분! 하나 둘 셋 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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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누구? 모든 사장 아야해 누가 이런 사단함을 정진하네 나만의 영역을 이룬 수게 부끄러워 아야해 아야해 나만의 영역을 술이 찾아가야해 아야해 아야해 나만가 가야해 술이 찾아가야해 누가 이런 사단함을 술이 찾아가야해 나의 영역을 여름 너덜 오세요 우리의 생일이 나만의 영역을 나만의 영역을 나만의 영역을 신발사에 우리의 영역을 부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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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세월을 거슬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한 살을 더 먹게 돼요 이왕 먹을 거 기쁘게 배부르게 먹으면 드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신나게 같이 돌았고 황보고 좀 의미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우리 무사연의 바램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식 늙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될 것을 약속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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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on 야كون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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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baby 흉내려 하나 내 시간 없이 살살 평생 바른 대로 달의 마음이 죽을 나는 내가 이 외로워 진짜 내 죽음 죽음 어느 날 세월의 한골 혼자 잊지 큰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좌절한 날이 지치지 않게 안아주면서 사랑 정말 사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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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싫어 배워지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면 어느 날 날 찾을지 세월에 아무도 안해 동돈이 혼자 잊지 않게 주죠 그리 온도 아니고 아주 자세한 날이 진심으로 나를 안아줘줘서 사랑 정말 사랑스러운다는 맘을 내주자면 그리 온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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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어둠 곳에 함께 하나의 사랑 그댈 뿐이야